다섯자짜리 열두번째 해석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월난조심림이라 선불지일모요 앵여공추지로다 자 해석은 어떻게 할까요? 하 미추 춘지요 여기서는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미자의 의미입니다. 미자는 부정사인데 아직 뭐 뭐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해석이 되죠? 하 미추 춘지요 연꽃 하자지요 연꽃은 봄모세는 뽑아날 추자인데 아직 꽃대가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연꽃은 봄년모세는 뽑아나오지 않았고 즉 꽃대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언제 나오지요? 여름에 나오지요. 매, 욕, 개, 설, 천이라 매화는 개는 이게 개화, 꽃이 핀다 그런 의미예요. 매화는 설, 천, 설, 천은 뭐예요? 눈이 오는 하늘 직역하면 그런 뜻인데 이 말은 눈이 내리는 겨울날 그런 뜻이에요. 눈이 내리는 겨울날에 피고자 한다. 일, 이하, 고산이요. 해일자지요. 해는 이하, 고산. 높은 산에 내리기가 쉽고. 이게 뭐죠? 해는 높은 산에 먼저 비춘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높은 산 밑에 있는 마을에는 해가 일찍 진다는 뜻인가요? 아마 후자 쪽일 것 같아요. 그죠? 해는 높은 산에서는 쉽게 떨어지더라. 아니면 해는 높은 산에서 떨어지기가 쉽더라. 금방 해가 넘어가더라. 그런 말이죠. 월, 단, 조, 심림이라 달은 깊은 숲에는 비추기가 어렵더라. 숲이 깊으면 달빛이 앞만 들어갈래도 들어갈 수가 없더라. 그런 말이에요. 선, 불지, 일모요. 매미선자지요. 매미들은 날이 저무는 것도 알지 못하고. 여름날, 초여름날, 늦, 늦여름이죠.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매미가 왜 해가 넘어갈 때까지 계속 울어적히는 그런 걸 볼 수 있죠? 그걸 두고 쓴 말이에요. 앵, 여공, 추지로다. 꾀꼬리들은 가을이 이를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구나. 꾀꼬리는 봄에 나뭇잎이 필 때 나타나서 한여름을 살다가 어디론지 사라져버리지요. 가을이 되면 꾀꼬리는 볼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가을이 이르려면 떠나가야 되니까 가을이 이를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더라. 그런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하미초촌지요 매욕계설천이람 일, 이하, 고선이요 월난조십님이람 선풀지의 일무요 앵, 여공, 추지로다. 선풀지의 일무요 월난조십님이람